미래세대우의 실적 1분기 실적 이는 컨센서스 1537억도 한 30% 상회하는 그런 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례성 이익은 하나 있었는데요 뉴욕 현지 법인의 출자 과정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를 제외해도 컨센서스를 5.7%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부문별로 살펴보면요 이번 1분기는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13.8조원으로 해서 작년 1분기보다 거의 한 84.7%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우리 미래세대우의 브로커지 수익 또한 1530억으로 YY코인 80% 이상 증가하는 후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비 부문에서도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페24 IPO나 아니면 쌍용량회, 롯데물산 같은 쪽에서 인수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부동산 투자에서 한 4천억까지 기여를 하면서 아이비까지 실적이 잘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번 3월 달에 ELS 발행이 업계 전반적으로 많았었는데 미래세대우는 그쪽에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발행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WM 수익이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딩에서 ELS 조기상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제한되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 부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2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살펴보면요 양호한 실적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대금 관련된 건데요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3.8조원 이게 2분기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거의 14조원 이상이다 1분기보다도 시장이 더 상황이 좋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좋은 만큼 그만큼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용공여 같은 이제 수익도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도 증가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주시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ELS 조기상환 이익이 증가하면서 트레이딩 수익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이제 수익은 계속 잘 나올 거다 이건 업계 전반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스 대우 고유의 것인데요 지난 3월에 유상증자 대금이 이제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늘어나고 이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얻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런 수익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또한 이제 아이비나 이자 트레이딩 부분에 고르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스 대우는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 같은 걸 과거에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뭔가 채널 측면에서 뭔가 색다른 전략적 제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유를 통해서 그 미래스 대우가 기존에 취약했던 그 리테일 고객 기반 또한 이제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스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증권주 대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미래스 대우이라는 지배구조 관련 부담이 있는 데다가요 지금 현재 계열사 몰아주기 관련해 가지고 공정액 조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스타트가 좋았고 또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적 전망이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세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스 대우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